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도 응원해 해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쉴려고 했는데 오늘은 안좋은 일을 했고 해서 근데 또 막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부미미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반자동은 8번을 놓고 있습니다 했다고 하십니다 8번을 놓고 반자 돌렸다고 하니까 8번을 돌리니까 8번을 돌리니까 8 8 8 삼각형이죠 아 삼각형이죠 1번하고 11번이 양 사이드 나왔네요 그럼 13 18 22번이 30번 40분대 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번을 앞에 번호로 향해서 19 25 27 28 33번 40분대 멸이 나왔네요 8번이 앞에 단분대 4 4가 나왔습니다 4 4가 나오고 9 25 29 37이 나와버렸어요 또 40분대 멸이 10번까지가 40분대 멸이 27 29 38 43 40분대 하나 나왔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40번대 멸 30번대 40번대 멸 30번대 멸 이런식으로 번호가 나왔습니다 자동으로 샀는데 21 27 33 34 37 38 5 9 18 25 30 35 3 11 14 26 42 45 42 45 많이 봤는데 40 45 여기는 30번대가 4개 나왔습니다 자동으로 여기는 단번대 10번대 멸 40번대 멸 20번대랑 30번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번호가 안나온다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번호가 안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죠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죠 42 45 31 14 26 너무 감사합니다 공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상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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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